엑소옥TV 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11일 일요일 저녁 8시 입니다. 현 시각 기준으로 전세계 지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라라 규모 4.8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계속 히라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나제죠. 그 다음에 여기는 쿠리오 였죠. 계속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헝춘 요나쿠니 그 다음에 이또 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지금 히라라 그 다음에 나제 쿠리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 근처로 지금 계속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진의 형태가 이렇게 지금 위로 치고 올라오는 형태로 좀 보이고 있구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또 밑에 지역을 좀 보면요. 인도네시아 5.1 입니다. 8시 54분 58초 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12.9 km 였구요. 또 인도네시아죠. 4.8. 인도네시아가 지금 지난 주말에도 그 사이클론이 중동부지역을 강타 했었죠. 세로자가 사이클론 세로자가 강태를 해가지고 174명이 사망을 했었고 그 다음에 48명이 그때 실종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그 새로운 그 사이클론인 오데트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구요. 동부지역이 이제 부레고리 화라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레고리 환태평양 주산대에 속하기 때문에 동부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동부쪽에서 어제 지진이 나가지고 그 6.0이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기상청에서는 6.7 다시 6.1로 발표를 했구요. 안타까운 상황이구요. 화라산이 120개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파피안 유기니 6.0 또 4.9 뉴질랜드 케르마덱 4.9 여기 지스번이죠. 지금 지진의 형태가 밑에 지역을 보면은 남대평양 쪽을 보면은 Y자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지스번 케르마덱 4.9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누아뚜 솔로몬 사무아를 치고 올라와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아를 치고서 여기 지금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사무아를 치고서 이제 뉴칼레도니아를 치고 파피안 유기를 쳤죠. 파피안 유기노를 쳐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으로 이렇게 가죠. 필리핀 사랑관이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Y자 곡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항상 Y자 곡선을 그릴 때 대지질이 났습니다. Y자 곡선을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Y자 곡선에서 어떻게 올라가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파피안 유기니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Y자 곡선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Y자 곡선이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 때에도 파피안 유기니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전쟁 때 일본이 파피안 유기니까지만 진출했었습니다. 호주까지는 진출을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파피안 유기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진 역시 대지진 역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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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도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3.1 2.8 2.5 하와이도 화산이 지금 지금 마우나로아하고 마우나케아 킬라오에아 쪽으로 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근처로 해서 마우나로아 쪽으로 100개 이상이 있었고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미를 먼저 보면 칠레죠. 칠레 칠레 4.7 진원의 깊이는 42.2km 이것도 내륙이기 때문에 내륙으로 보이는데 지금 맞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4.2km 계속 칠레와 아르헨티나 브레고리 라인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4.1km 안타깝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에콰도르 와 콜롬비아 사이에서 지진이 얼마 전에 났죠. 한 이틀 전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지진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 에콰도르 와 일본의 구마모토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봐야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에콰도르 구마모토 7.8일 때 구마모토 7.0 그 다음에 러시아의 캄차카의 완도 페트로 파블로스크 캄차스키 7.0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브레고리끼리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걸 봐야되고요. 그 다음에 니코라가 안타깝니다. 산크리스토벌 화산 폭파해서 니코라가 얼마전에 화나서 파라산대요. 4.6 계속 안 좋은 시그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4.0 네. 또 멕시코 4.2 텍사스 2.0 텍사스 2.0 텍사스 이게 다 셰일가스와 석유 채굴 문제에서의 인위적인 지진이 만들어 인위적인 지진으로 봐야되면 다 오클라허마에서 시작된 인위적인 지진에 의해서 염소를 시입하면서 페이스 처리 때문에 발생된 것이죠. 오클라허마 같은데 오클라허마 어디있죠 뭐 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콜로라도 콜로라도 콜로라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지금 최근에 지진이 인위적인 지진에 의해서 지금 보면 콜로라도 그냥 유타도 지진이 계속 있었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뉴멕시코하고 에리조나까지 있었어요. 에리조나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텍사스하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 유타의 솔트레이크시티 근처로 거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지금 안좋은 상황이 아이다호도 났죠 아이다호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좋은 지그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이 옐로우스톤과 지금 와이오밍 몬타나 아이다호를 치면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지역을 샌프란시스코 원자에게 계속 샌안데아스 단층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 LA쪽도 그렇듯 캘리포니아에 샌안데아스 단층에 의해서 이게 다 계속해 가지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바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곤하고 워싱턴도 어제 지진이 있었죠 아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 가지고 지금 알래스카 알리산열도 계속해 가지고 알리산열도 지금 4.4 3.5 2.6 2.8 2.8 2.8 이 알리산열도를 통해 쿠릴열도가 지금 움직이자 쿠릴열도가 지금 낮네요 쿠리스크 러시아 쿠릴열도 러시아의 4.3 쿠릴열도 알래스카 커뮤니케이션 안좋은 시그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